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말센스입니다. 셀레이스트 헤들리 즈음 김성환 옴김 출판사 스몰빅 라이프입니다. 저자 셀레이스트 헤들리는 1999년부터 NPR과 PRI 등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뉴스 진행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호스트를 맡았고 CNN, BBC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미국 최고의 방송인 가운데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테드에서 진행한 대화법 관련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1,3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함으로써 대화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센스가 말재주를 이긴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다.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친하고 가장 많은 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저자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일까. 니컬러스 애플리라는 심리학자도 그것이 궁금해서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6년 이상 함께한 부부를 대상으로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애플리는 실험에 참여한 부부들에게 파트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10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보여주기 전에 자신들의 점수가 얼마나 될지 물었습니다. 부부들은 서로가 적어도 10가지 중에 최소한 8가지는 맞췄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맞힌 것은 4개에 불과했습니다. 저자는 어디 부부뿐이겠는가. 우리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착각을 한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와 똑같은 착각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16가지의 말센스로 구성되었습니다. 말센스 목차입니다. 말센스 1.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2.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3.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4.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않는다. 5.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6.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7. 잡초밭에 들어가 배화하지 않는다. 8.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9.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10.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11.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12.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13.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14.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 15.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16.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그럼 지금부터 말센스 시작하겠습니다. 말센스 1.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16.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17.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이다. 18. 일에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19.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 20. 몇 년 전 내가 좋아하는 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슬픔에 빠져 취약해진 사람에게 적절한 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나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놓기 시작했다. 20. 내가 9개월밖에 안 되었을 무렵 아버지가 잠수함에서 익사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버지의 얼굴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항상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고 말했다. 21. 하지만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친구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쏘아붙였다. 21. 좋아 셀레스트 네가 이겼어. 너는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최소 30년 이상을 함께 보냈으니 네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야. 22. 나는 몹시 당황했다. 23. 아니야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절대 아니야. 나는 그저 네 기분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뿐이야. 24. 그러자 그녀는 아니야 셀레스트 너는 이해 못해. 너는 내 기분을 조금도 몰라. 하면서 친구는 자리를 떴다. 25.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친구와 나눔으로써 상실감을 극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26. 그런데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 커녕 내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27.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면서 자신의 경험에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27. 최근 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내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27. 우리는 통화를 하면서 수화기를 약 40분 가까이 붙들고 있었지만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28. 통화가 끝날 무렵 친구가 말했다. 29. 조언 고마워. 네 덕분에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 29. 조언이라니 사실 나는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았다. 30.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 와 같은 대답들 뿐이었다. 30. 이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31. 친구에게 필요했던 건 내 조언이나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31.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31.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카토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1. 나는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좋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말한다. 32. 말센스 2.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33. 왜 사람들은 상대가 물어보지 않는 것조차 길게 설명하려고 할까? 34.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통제병. 34.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로부터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관심병 때문이다. 35. 가족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직장동료관계에서 나석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35. 이들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만 나오면 끼어들고 충고나 조언을 한다. 36. 그것도 아주 세세하고 길게. 37.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처음엔 그러려니 하다가도 나중에는 짜증이 난다. 37. 물어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는 것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지루함을 넘어 괴롭기까지 하다. 38. 그런데 왜 사람들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 길게 설명하려는 것일까? 39.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종의 통제본능입니다. 40. 누군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고요. 40. 또 다른 이유는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41. 친구관계에서도 충고나 조언을 유독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42.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 저자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자신보다 학력이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가난하거나 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통제병이나 관심병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43. 저자는 누군가 나에게 불필요한 충고와 조언을 과하게 하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가 혹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보라고 합니다. 44. 솔직하고 정중한 대화의 목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45. 혹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옳은 건 아닐까? 그들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까? 45. 당신 자신의 의견이 얼마나 확고하든 간에 모든 대화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45. 저자가 20여 년 동안 저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46. 모든 사람이 내게 가르쳐줄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 47. 자기 견해를 분명히 표현하고 싶다면 블로그에다 글을 써라. 48. 하지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자신의 견해를 최소한 잠시 동안만이라도 한편으로 치워놓아야 한다. 49. 말센스 3.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49. 상대에게 질문을 하라. 50.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이며,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어떤 영화를 재미있게 봤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가장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지, 상대에 대한 호기심의 표출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다. 51.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52. 그 하나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53. 조언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다. 54. 처음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55. 특히 나처럼 유명인과의 만남이 잦은 사람은 유명인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수다. 55.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듯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55. 그러면 그들과 훨씬 더 가까워지고, 다른 인터뷰어가 얻지 못했던 것을 얻을 수도 있다. 55.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은 때때로 하나의 영감이 되기도 하고, 더 많은 탐색과 발견을 위한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55. 우리가 맺게 되는 훌륭한 관계의 대부분은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56. 말센스 4.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않는다. 57. 가보지도 않은 여행지를 가본 것처럼 말하지 말고, 보지 않은 영화를 본 것처럼 말하지 말라. 58. 그 아는 척이 상대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59.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59.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다. 59. 저자는 무언가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60. 이 말이 당신과 상대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60. 뿐만 아니라 그런 솔직함은 더 많은 배움과 성장으로 향하는 문이 되어주기도 한다. 60. 무언가를 배우려면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61. 말센스 5.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61. 진정한 듣기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어야 한다. 62. 수동적인 듣기란 단순히 상대의 말에 응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고, 62. 능동적인 듣기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다. 63. 상대의 말뿐 아니라 그의 어조와 몸짓도 살펴라. 64.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64. 고장에는 터클의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는데요. 65. 그는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할 것도 없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65.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66. 내가 인터뷰할 때마다 들고 가는 건 바로 존중이라는 태도다. 66. 당신이 귀를 기울일 때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걸 느낀다. 67. 당신이 이야기를 들어주므로 그들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 67. 저자는 말합니다. 67. 더 똑똑해지고 싶다면 더 많이 들어라. 68. 결혼 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친구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싶다면 능동적으로 들어라. 69.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인다면 생각은 열리고 관계는 더 가까워질 것이다. 69. 말센스 6.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69.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가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우는가, 혹은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고 하는가, 70. 그렇다면 상대는 지금 당신의 말을 지루해하고 있는 것이다. 70. 상대가 수차례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70. 말센스 7.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71. 대화에서 잡초밭이란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어 대는 것이다. 72. 잡초밭에 빠지게 되면 대화는 중심을 잃고 부질없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된다. 73.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라. 74. 상대는 그 순간 잡초밭을 태워버리고 싶을 것이다. 75. 말센스 8.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76.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다. 77. 나라면 이랬을 텐데 그땐 이랬어야지 왜 그런 생각을 고집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77. 이것은 결국 상대의 말에 내 얘기를 끼워놓고 싶은 본능이다. 78. 그 본능을 흘려보내라.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 78. 말센스 9.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79.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80.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한다. 80.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 반감이 생기는 역효과만 나을 뿐이다. 80. 실수는 지적해야 한다. 딱 한 번만. 80. 말센스 10.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80. 우리는 대화 중에 인터넷의 링크를 누르듯 이리저리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 80. 상대의 진지한 말조차 가벼운 뉴스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80. 이런 대화는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80.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80.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80. 만일 당신이 대화를 그만두고 싶다면 딴 짓을 할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81.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힘들다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다. 81. 내 경우 종종 이렇게 말한다. 81.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어요. 죄송하지만 대화에 집중하기가 힘이 드네요. 81. 당신의 말을 계속 듣고 싶은데 나중에 다시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81. 아무리 짧은 대화라도 대화 자체에 완전히 집중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걸어 나오는 것이 낫다. 81. 말센스 11.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81. 하버드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는 능력이 고독을 경험한 후에 더 향상된다고 한다. 81. 가끔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81. 더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고독의 시간을 가져라. 81. 말센스 12.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81. 우리는 말로 해야 할 때조차 문자를 쓴다. 81.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81. 하지만 말에는 문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과 감각과 뉘앙스가 있다. 81. 누군가와 좀 더 친밀해지고 싶다면 말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81. 말센스 13.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81.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은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81. 말로 하는 것보다 실수도 덜하다. 81. 하지만 효율적이고 실수가 없는 소통이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81. 때로는 실수투성이에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의사소통이 가장 인간적이다. 81. 말센스 14.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 81. 말을 잘하고 싶은가? 81.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81.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81. 그들의 말은 절제되어 있고 과도한 제스쳐도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들어주는 것에 능숙하다. 81. 말센스 15. 옳은 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81. 일상적인 대화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81. 모두에게 옳은 것은 없다. 81.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국적과 인종에 따라 옳은 것의 기준은 다양하다. 81. 어떤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친절함을 베풀어야 한다. 81. 말센스 16.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81. 혹시 말을 뱉어놓고 미안했던 적이 있는가? 81.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던 적이 있는가? 81.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자. 82. 바로 사과하는 것이다. 82. 사과가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83. 오히려 사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유일한 대화법이다. 84.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84. 첫째는 상대방의 무장을 해제시켜준다는 것이다. 85. 사과를 받은 상대방은 당신을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끼지도 않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사람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85. 두 번째로 사과는 사과를 하는 당사자에게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85.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려면 당신은 먼저 왜 그들의 기분이 상했는지 이해해야 한다. 86. 이 과정은 나를 상대의 입장에 서게 하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고민하도록 만든다. 87.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내 얘기를 하고 진심으로 상대의 얘기를 듣고 진심으로 서로 공감하는 것이다. 87. 라고 하셨습니다. 87. 오늘은 셀레스트 헤들리의 말센스, 센스 있는 말로 마음의 문을 여는 16가지 방법 들려드렸습니다. 88. 책 속에 더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8. 이상으로 말센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88.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8.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88.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88.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89 꽃사슴이었습니다. 89 꽃사슴이었습니다. 89 꽃사슴이었습니다.